이 곡은 요즘 유튜브에 아기 사진이랑 많이 나오는 곡인데요. 아이유씨의 노래, 무릎이라는 곡. 요즘 이 무릎이라는 bgm을 깔아서 아기 동영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아이유씨의 직접 장사작곡 하신 곡인데,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하죠. 아이유씨가 할머니 무릎에서 잠들던 기억으로 이 곡을 썼다고 해요. 아이유씨의 노래, 무릎을 전해드릴게요. 아이유씨가 Lauter ied 손에 앉아 다친 우리 오늘을 보내지 못하고서 깨어버렸어 행복을 기다리나 아직 할 일이 남았었던가 그것도 아니면 돌아가고 싶은 그리운 자리를 떠올리나 무려한 불바구는 나 주어 잊어 그랬던 것처럼 머리카락을 넘겨줘요 그 주어의 새끼를 까무릇 잠이 들어도 잠시만 그대로 둘러 웃기지 마라 아주 깊은 잔을 잔거예요 조용하던 것처럼 다시 나의 사랑을 까먹고 내게 내리면 나 그대처럼 맑게 웃어보일 수 있을까 나 지친 것 같아 이 정도면 난 멋진 것 같아 나는 그대 있는 곳을 보라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면 좋겠어 무릎을 내보내고 누우면 나 주어 잊어 그랬던 것처럼 머리카락을 넘겨줘 그 주어의 새끼를 까무는 잠이 들어도 잠시만 그대로 둘러 내게 내보내고 깨우지 마라 아주 깊은 잠을 잔거예요 예어ен degree 지금도 스르륵оры 스르륵 깊은 잠을 잔거예요 스르륵, 스르륵, 키틸이 무릎이라는 거 아이유씨의 노래 전해드렸는데요. 어느 분이 휘파람 불어주셨어요? 어느 분이 부셨어요? 우리 종이 휘파람 불어주신 언니께 칵테일한테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메뉴판에서 드시고 싶으신 칵테일 말씀하십시오.